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정간섭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작년 12월 한동훈 법무장관을 직접 찾아가 면담하고 올해 2월 단독만찬까지 제안했던 배경에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문제가 핵심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영주권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싱하이밍이가 이를 막기 위해서 직접 한국정부 고위 인사들을 적극 접촉하고 나선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국내 선거 개입 의혹이 터진 겁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과 싱하이밍의 만남에 대해서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 중국 앞에서 제1야당 대표가 판을 깔아준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올해 2월 한동훈 장관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하기 두 달 전인 작년 12월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를 찾아가 한동훈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 싱하이밍 대사가 여러 번 만남을 요청해서 성사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는 한동훈 장관이 작년 12월 초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뒤에 3년이 지나면 외국 국적자들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 현행 공직선거법령에 대한 개정을 시사한 지 불과 열흘 뒤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당시 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 후 3년만 지나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 등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일부 부여하고 있지만 의무 거주 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등 투표권 부여에 엄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주권 부여 3년만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기고 국내 의무 거주 요건도 없는 지방선거 투표권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중국의 싱하이밍이가 법무장관을 직접 찾아온 겁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싱하이밍 대사가 윤석열 정부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법무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해 작년 12월 한동훈 장관이 결국 만난 것으로 안다며 그러다가 2월에 단독 만찬 제의까지 하니까 한의 관계 개선 등 외교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보고 정중히 거절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이는 이런 싱하이밍 대사의 만찬 제안에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가서 판을 깔아준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하이밍이가 발빠르게 움직인 이유 중 하나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중국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입니다. 작년 3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 6,668명 중 78.9%인 약 10만 명이 중국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1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중국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여권에서 공유되면서 작년 12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산권 국가에서는 투표권 부여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며 이 같은 선거 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우리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중국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들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중국 입장에서는 유지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번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의 만남은 자국 이익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싱하이밍 대사에게 제1야당이 판을 깔아준 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재명이가 싱하이밍 대사의 한국 정부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제지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면담이 아니라 거의 아련 수준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규범에 세계 질서를 지향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 방향의 이견이 있다면 우리 내부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조정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의 면담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한국 외교 전략의 큰 노선을 흔들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말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한 우리 정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쯤 되면 이것들이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을 겨냥한 강성 발언으로 우리 외교부에게 초치되었는데 중국 당국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농농 외교부 차관이 어제 정재호 주중 대사를 만나서 한국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는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한다는 등 망언을 일삼아 지난 9일 우리 외교부에 초치되어서 엄중 경고를 받은 지 3일 만에 나왔습니다. 농차관은 정재호 대사를 불러서 싱하이밍 대사의 임무가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견해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폭넓은 접촉과 교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측이 현재 한중관계의 문제점을 깊이 반성하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며 한중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관계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정재호 대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가 하는 꼴을 보니까 외교부가 아니라 무슨 비뇨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중국 외교부가 무슨 비뇨기과처럼 족가는 소리만 지금 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싱하이밍이 이 인간을 당장 강제 추방하고 중국 외교부의 망언에 대해서도 추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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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